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너희 끝나고 만나러 와? 어... 야, 진정이 아직 내리지 마! 문 열뻔 했어! 주차는 하고 내려! 가게노보로 왔어요. 아, 저기다 붙여도 돼. 여기 거제랑 전북 향대가. 언니, 나 카메라 가져왔어. 저기 지금 분홍색 조끼에 저기 꼴대 쪽에 여기 보고 있는 조끼. 분홍 조끼에 공 잡고 있는 사람. 한바지 짧은 사람? 아, 검정색. 여기 찍어드려야지. 네네, 여기가. 여기 뒤에서 찍어드려야지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봐도 좀 해주세요. 여기 돼야 돼? 찍어봐. 아, 무섭다. 네, 과게노 포토. 감사합니다. 전용 포토그래프. 드디어 주문에 같은 분들은 메소드에 있는 드디어 오kun이라서 또 한국에서 치킨에 눈치를 입고 참석하는 중. 아, 이렇게 입고 있는 경제. 맞이, 마음은 입고 있는지? 네, 이렇게 입고 있는지. 사장님이 눈치를 입고 마 yak하니 하는 지지이거든요. 곽윤호 파이팅! 곽윤호 파이팅! 봐봐 또 선수도 웃는 거 봐 놀리는 거라서 그 때까지 막지 아닌데 죽을 건 아닌데 어 줄 거야? 곽윤호가 줬어요 덥다고 잘 마실게요 잘 마실게요 곽윤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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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i 곽윤호 곽윤호 경운 곽윤호 노란 한국국토정보공사 입장료 다음날 나는 아직은 만져를 도우 맛있다 맛있다 3차장 나왔던 비슷한 느낌 오늘 장바구니의 생명 커플이 수고해서 도시락을 해놨어요 거기서 뒤에서 왜 화났어? 수협에 언제 와요 수협에 언제 와요 수협에 언제 와요 수협 3일 날 바로 올라갈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이거 마지막이에요 왜요 이제 가위바위보이 원정도 없어가지고 아 맞네 원정 조금이따 오면 이거 벗어줄거야 원정이 왜 이렇게 빚지 지신 벗어줘요 원정이에요 원정? 시작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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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국효철 파이팅! 저 구독자야! 영상 하나 같이 찍어주시면 안돼요? 사실 그거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바로 해주시면 하나, 둘, 셋 혜정아 그게 뭐야? 이거 아까 받은 유니폼 빨래 방금 가지고 돌려버린 숙소 가는 길 오늘도 집 안 가고 오늘은 어디 갔는데? 전주에서 마사지 마시고 쉬다가 내일 수영경도 다시 빨간색은 오늘 내 강의가 보니 흰색은 완전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제가 유니폼 주실까요? 여러분 제가 유니폼 주실까요? 여러분 제가 유니폼 주실까요?